굿! 폴티 탑방? 그래, 굿! 굿! 이런 것도 있나요? 켰어? 켜졌어? 응 그렇게 로딩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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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인도네시아 그래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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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까 컨셉으로 담은 거예요? 몰라 몰라 여러분, 저희 인도네시아 투자했습니다! 오케이, 오케이 넷 여기 보면 안무가 미러클인데요? 아, 너무 좋던데? 아, 이거 귀여워 얘네 한 거 그래? 귀여운 거 했네? 아, 나 원래 귀여워 뭐야, 형? 얘네 머리 그런 거니까 프라켓슈타임 같아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과일을 먹으라고 근데 진짜 프라켓슈타임 만들어버렸는데 얘네 지금 한 치, 생각 한 치에요 2시간에 아까 4시라면 1시라니까? 한국 지금 3시간 1시라니까? 벌써요? 2시간 차니까 4시라니까? 벌써 몇 시간인다고요? 2시간 차니까 맞지 않나? 1시만 1시만이에요 그렇지 1시만이지? 1시만 아직 시간 그거 안 했죠? 한국이 1시만인가요? 사실 와이파이를 안 해가지고 여기는 11시만 그래, 그래, 그래 1시만 그래, 그걸 누가 몰라 그래, 그래 그래, 그래 정말 대단하다 오래 힌트 형 보여 말이 너무 많아 승희민이 삐지는 거 오케이, 오케이 자, 진행하기 어렵군 오늘 오늘도 오늘도 인도네시아 우리 스테인들이 엄청 신나게 방금 맞아요, 진짜 힘차게 놀았을 때 우리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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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많이 오셨어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달아 신났죠 너 경고야 우리 경고 엘로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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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뭐야 저희가 지금 여기 왔잖아요 방에 왔잖아요 네 네 방에 왔는데 방에 왔는데 내가 방에 왔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 싶은데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죠 여러분 거의 뭐야, 라면 다 드셨나요? 네 라면 안 먹은 사람 라면 안 먹은 사람 라면 안 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? 다 먹은 사람 다 먹었네 잠깐, 왜 갑자기 진행하는 거야? 내가 리데이 형을 끼워서 라면을 먹으라고 했고 다 먹었어? 너 안 먹었어? 안 먹는 사람 나 안 먹었는데 안 먹었어? 너 안 먹었어? 왜 안 먹었어? 잤어? 너 잤어? 역시 얘기 진짜 잘 자 밥 먹으라고 해서 졸린 게 졸렸어 잤어 나 자다 일어났어 나 거의 4시간 잤는데 나 안 잤는데 우리 우진이는 두 개 하나 먹었어 아니, 두 개 먹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 먹다가 너무 싱거운 거야 그래서 먹다 말고 다시 한 거야 그거 아니고 하나 먹었는데 까먹어서 다시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 먹었는데 하나 먹었는데 아, 내 라면 먹었나 안 먹었나 아니, 아니, 야, 진짜 너무 싱거워서 아까 다시, 다시 좀 국물 적게 해달라고 했었어 그럴 때 소금 좀 주세요 이상한 소금대요 알겠어,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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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준대고 이렇게 와준대고 뭐 두 개나 먹었다고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쪽에 생겨먹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와준대는 거야 나처럼 아, 근데 일단 비행기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 아, 맞아 아시아라 아시아라! 아시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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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진짜 편했어요 옆에 진짜 편해져 온 거 같아 어? 일단 마시아가 써있네 한식? 아, 한식 맛있어 그러더라 어, 한식 맛있어 한식 맛있어 어, 그 비행기에서 쌈 싸먹는 맛이라고 어, 쌈 싸먹는 맛이라고 뭐 있어? 그거 정말 맛있어 아,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어 난 그거 먹었어, 새우 튀김 그거 나 그거 먹었어 나 그거 먹었어? 거기, 나 고추장 먹었어 나도 고추장 먹었어 그거 뭐야, 치즈율이 나오잖아 치즈율이 나왔어 아, 그 뒤에 아, 디저트 디저트 아, 디저트 디저트 아, 혹시 있냐? 먹었어, 너 치즈? 어, 거울 아, 그거 쉽지 않던데? 아, 검정색 못 먹었어 나 그냥 아 파란 치즈? 어, 파란, 파란 치즈 너 치즈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격뜨려서 먹는 거야, 과일이랑 어,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즈만 먹으면 아, 그러니까 내 맛은 그거야 내 앞에 있는데 치즈 냄새 너무 있어 아니야, 내 생각엔 제가 그냥 치즈 먹었어 이렇게 어, 그리고 내가 어, 치즈구나 맘에 ë 질은 안 먹는 거야 아 아 저 근데 또 오면서 도착쯤에 밖이 보니 또 번개치더라고 오, 너무 무서웠어 벙기 아니라 벙기 아니야 벙기 아니야 벙기하고 날개에 달린 아, 맞아, 맞아 그 거 말고 벙기 이게 터졌어 아니, 그냥 누가 엄청 안 보여 너무 아,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... 아니야, 번개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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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.. 언니들이 한번 딱 봤는데 뒤에 물빛이 계속 반짝? 아, 그럼 그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유리창 전체가 번쩍하고 뱀뱀색 되고 번쩍하고 맞아, 맞아 그거랑 다른 거였어 어 진짜 무섭다 박현진, 박현진 나 이거 보고 있는데 탁신, 어, 번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으로 막 아, 진짜 했는데 속으로 어쩌라는 거지 뭐 어쩌라는 거지 우리 얘기하네 아, 진짜 무서웠어 어쩌라는 거지 바른뱃속도 있다니까? 아니, 왜요? 나 자극해서 못 살고 빨리 나 진짜 묻어졌어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냥 비 내려오나? 그래서 딱 도착하자마자 근데 비가 안 내려오는 거야 맞아, 맞아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어? 잠깐만 그래, 맞아, 맞아 내 마음은 비가 내렸지 또 그랬어? 어 네, 네 네 네 잠깐만 너, 위험해 너 레드칸 나온다 이거 바로 퇴장이야 너 1층이야 2층이야 1층이야 1층이야 왜 이렇게 1층이더라 1층이야, 1층 1층 형, 뭐 1층인데 어때? 1층인데 어때? 1층인데 1층 이동헌이 내 인생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인도네시아 스테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연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이번에도 너무 재밌을 거 같아서 장빈이 형의 가구를 들어봅시다 여기서 그래 장빈이의 가구를 들어보자 가구요? 가구 가구 가죠 아 진짜 설마 설마했어 내가 또 듣자마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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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다든가 가구를 생각하겠다 진짜 득포트에서 들었거든? 내가 아니라서 사랑이다 형이인 줄 알았는데 형이는? 오케이 나 하나 받을게 장빈이 형 나랑 눈매주잖아 아 진짜 잘 어울려 물 들고 있어 물 들고 있어 이거 모자 하니까 그거 알지 애니메이션 알았어 양 양? 양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아 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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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맞아 그거 알아? 아 알지 아 알지 아 알지 자 딴 얘기하자 뭔지 몰라 몰라 맞춰줘 양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어? 양? 양 나오는 거 아 그거 같은데 무슨 뿌까? 뿌까? 아니 아니야 뿌기? 왜?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얘기하면 왜 그렇게 나한테 뿌기 분위기 뿌기긴데 맞아 맞아 갑끼? 갑붕붕 아니 자꾸 쩍붕붕 갑붕붕 갑붕 할 거 같은데 그거 그 외국 영어 맞지? 맞아요 맞아요 그 외국 영어 그거 비슷한 거 그거 그거 스킨런 스킨런 맞나? 맞나? 맞아 근데 감지는 않은 거 같아 감지는 않았어요 왜? 걔네들은 머리에 그거 털이 없는데 오버 안 했으면 좋겠어 도망갑 일찍 좋은걸 도망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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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좀 해라 잠깐이래 왜 우리 필름 이거 또와나 또와나 도망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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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현진 씨 가구 한 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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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열심히 설마 가구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열심히 또 자랑업에 태국 때처럼 멋지게 놀다 볼 수 있네요 이어서 상빈이 형 그래 상빈이 들어보자 멋지게 놀다 볼 겁니까 예 한번 같이 놀아보죠 어 어 미안해 왜 아니 본인 가구 얘기하려고 본인 가구 얘기하라고 나 괜찮으셨어 어 괜찮을까요 어 이거 힘들어요 요새 힘들어요 저희로 힘들어요 아 그 일단은 뭐야 어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다치지 않고 좋죠 멋진 공연 마무리하고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디가요? 하지마 하지마 잘하고 옵시다 다치지 않고 무리하지 말고 맑고? 맑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무튼 지금도 호텔 방이어서 좀 더 조용히 할 필요가 있고 정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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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저랑 이인이 방이어서 저는 이제 이인이 못재우게 레슈 케이프팬이 이게 뭐지? 근데 알마디로 뭐야? 알마디로 갔습니다 알마디로 갔습니다 알마디로요? 뭔가 드물게 생겼다 뭐지? 난 모르겠어 먹어봐야지 아무튼 저희 이제 인도네에 와셔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맞아요 링고에 아주 많잖아요 맞아요 또 많은 분들도 많이 보고 왜? 야야야야 나도 잘못 들었어 어 이게 또라고 했어 또라고 왜 맞으면 또라잖아 저희가 우리가 센 돈으로 들었어요 아 진짜요? 더 많은 분들 더 많은 분들 나는 또 많은 분들 난 저도 못들어 나도 그냥 또 많은 분들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근데 딱 도착했을 때 진짜 그분들이 되게 뭔가 처음으로 저희를 본 것 같아서 스테이 스테이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태국의 땀 원래 났었는데 근데 뭔가 툭툭 흘리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오 그 정도로 열정이 아 열정이 아 열정이 그 정도로 되게 뜨거웠다는 땀이 날 뻔했다 그 열정에 맞아요 옆에서 막 통역해줬다고 그러는데 왜? 누네시아 팬들의 열정에 뜨거워서 땀 줄줄을 흘릴 뻔했다 맞아요 많이 빠지죠 아 좋은데 일단 팬분들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가 앞으로 또 그 무대에서 또 앞으로 많이 기대해 많이 해주세요 이야 좋은 마무리였다 좋은 마무리다 좋은 마무리다 우리 스테이도 지금 잘 시간이 온 것 같아서 맞아요 에이스테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말한다고 댓글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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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 돼요 자야 돼요 자야 돼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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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올게요 예 화이팅 화이팅 저 현진이랑 처음으로 같은 방 써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진짜 뭐야 마지막까지 Sorry